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금일자 최고 이유를 지급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속보성 상품으로 한도 소진 시에 종료가 될 수 있는 점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바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고 한도성 상품으로 빠른 접근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금리는 5.8%구요. 최근에 나온 상품들 중 찾아보기 힘들었던 5% 후반대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빠른 확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 대구 대평세마을금고 예금특판 상품이고요. 12개월 5.8% 상품분류 예금특판 금리 5.8%입니다. 기간은 12개월이고 판매 기간은 한도 소진 시에 종료되는 한도 상품이 되겠습니다. 최근 개별 지점별로 목적하는 수신 금액이 차게 되면 바로 종료를 시키는 특판 상품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율의 상품들은 대부분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가입 금액은 100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가입 방법은 비대면 엠지더뱅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이고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한 상품이고 만기 일시 지급식 상품입니다. 우대이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금리 5.5%에 우대금리 0.3%가 더해져서 총 5.8%의 고이유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5.5%의 기본금리만으로도 꽤 높은 수준의 금리인데요. 우대금리 0.3%까지 추가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연 0.3% 0.1%씩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첫번째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한 경우 두번째 만기 자동이체를 등록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체 거래 실적이 6회 이상인 경우에 각각 0.1%씩 총 최고 연 0.3%의 우대이율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점 본점의 위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구 문화로 4구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구 지하철 3호선이죠. 공단역과 팔달시장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계산 해보겠습니다. 예치금액 5천만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예치기간 12개월에 연 이자율 5.8% 월복리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원금합계 5천만원 세전이자 297만 8347원입니다. 세전이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